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시기를 제가 25, 26살 때 그때인데 학생부를 각 교사들을 몇 명씩 다 쪼개가지고 목사님께서 분배를 하시는데 저에게는 아주 못생기고 아주 가난하고 중학생인데도 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말로 비틀어진 진짜 아주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지진이도 못생기고 지진이도 가난하고 어쩌면 저렇게 털털하고 진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 3명을 주셨어요 다른 반들은 총명하고 명철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 10명, 11명, 12명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저한테는요 진짜 공부도 지진이도 못하는 아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만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학생 진짜 싫어했는데 그것도 공부 못하는 학생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철없이 순간 뭐야? 이랬어요 그러다가 아 아닙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보시고 계신데 제가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는 결단을 하고 새벽교도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성령의 불로 방방방방방 막 뛰면서 정말 바지 많이 찢어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교회 끝나고 가다보면 왠지 시원해 그러면 뭐야? 바람이 오네? 이렇게 보면 어머 뒤가 쫙 터져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방방방방방 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주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최고로 사랑할 거야 이 아이들을 이 학생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로 내가 만들 거야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똑바로 키우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공부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반이 부응을 하게 만드나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다른 게 없구나 희생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학교로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토요일 일요일밖에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럼 평일 날 중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거예요 학교로 찾아가서 대문 앞에 교문 앞에 기다려왔다가 옛날에 찐빵 짜장면 뭐 아주 끝내줬잖아요 그거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 니네 오늘 뭐 먹고 싶니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실컷 먹여주고 배부를 만큼 먹어라 사실은 속으로는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니네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하고서는 못하면 외상 짝 그시하지 뭐 이런 담배 한 번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니까요 얼굴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 코 마른 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졌어요 자기 모습이 아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것도 학교까지 찾아와서 맛있는 짜장도 사주고 찐빵도 사주고 애들이 사랑을 받으니까요 모습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야 있잖아 우리 선생님은 있잖아 우리 교회 선생님은 이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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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나팔을 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반을 부응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43명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빙긋이 하루는 웃으시더니 저를 부르더니 아 송선생 이리 와 저 대강당 가서 해 아주 그냥 장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신바람 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과는 관계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오늘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교하리라 본문도 몰라요 그러고 그냥 가요 담대하게 그리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지식의 말씀에 은혜가요 하늘로부터 샥 내려와요 예와 비유 전하는 저두연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쏙 빠지고 아이들이 43명인데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합니다 주일학교 전체 설교를 하게 되면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음 주에 난데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저 아이들에게 똑바로 전하지 그러다가 아이들을 먼저 주목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색동 치마자구리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갈아입고 아이들한테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허!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쉬 하고 이제 니네들 지금부터 저는 형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진짜 애들이 저 형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다른 교사가 하면은 또 막 장난하고 막 그래요 이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으십시오 생명을 바쳐 사랑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한 영혼을 생명받쳐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귀히 여기시고 본인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주시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